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늘은 제약업종들, 기업들이 과연 어떤 현황을 펼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 2부에 정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거의 저희 프로그램의 반을 리스크 얘기, 안 좋은 얘기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웃을 수 있도록 제약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떤 기술 수출이랄지 임상시험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종근당과 대웅제약, 기술 수출 계약이나 해외 수출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부터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연초부터 지금 의약품 관련된 주가가 계속, 제약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의약품 업종만 보면 전날보다 6.67% 상승했습니다.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종근당과 대웅제약의 희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근당의 경우 빈혈치료제 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를 일본 후지제약공업의 기술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 올,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15만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앞서서 한국 MSD와 당뇨병 치료제 3종과 고지혈정 치료제 2종의 공동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판권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이러므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근당이 팔게 된 제품들이 블록버스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서 올해 연간 종근당은 2천억 정도의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종근당뿐만 아니라 대웅제약도 카바페넴계 항생제 제네릭인 메로페넴주가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 제네릭 제품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 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름들 어려워요. 아무리 들어도 귀에는 잘 안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제약업계에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에 너무 집중을 하고 여기에서만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얻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한미약품의 얘기가 그리고 한미약품의 영향력이 참 크다는 것을 주식시장에서도 느끼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R&D 투자를 이 기업이 얼마나 하느냐를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투자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업이 R&D 사업에 적극성을 띠느냐가 아무래도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제약사들이 제네릭이나 내수시장에 중점을 뒀었는데요. 한미약품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R&D 투자에 대한 확대 방안 이런 것을 신년사로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을 통해서 성장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약가 정책 때문에 계속적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건데요. 올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오는 3월에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인하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제약업계가 추산한 수치를 보면요. 1,700억 규모의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험의약품 청구 실적 32건의 제약기업만 하더라도 약가 인하 규모가 20억에서 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큰 매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네릭을 통한 그리고 영업력에 의존한 경영은 앞으로 매출 증대가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약 내부에서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내수 시장에서만 수익 성장을 바라기에는 무리라는 걸 텐데요. 역시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한미약품에 이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런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보자면 물론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많이 받겠지만 다른 업체들이 우리도 8조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 임상시험이라는 게 워낙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 임상시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뭐 말씀하셨지만 신약 개발이라는 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 말씀, 고수익이긴 하지만 고위험에 따르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데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이 신약에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체질 개선을 위해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신약 개발 연구 조합에 따르면 현재 국내 40개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은 총 474건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신약은 255건이고요. 계량 신약은 188건,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는 22건, 바이오 베터는 9건입니다. 용어가 참 어렵죠. 계량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제약은 바이오 시밀러라는 복제약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시밀러는 의약품을 그대로 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 계량 신약은 복제약에서 변형을 해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부과하는 의약품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나설 때 기술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량 신약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서 그 다음에는 신약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 의약품과 달리 세포나 단백질 혹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의약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의 복제약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량 신약처럼 바이오 베터는 바이오 의약품의 기능을 향상시킨 의약품을 말합니다.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제네릭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화학약품을 새롭게 복제한 게 제네릭이고 바이오 약품을 복제한 게 바이오 시밀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계량 신약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역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임상시험이 15년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딱 규정 지어봤을 때 성공적으로 가다가 한 12년 차에서 실패, 임상시험 3상이 실패라면 이건 그냥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이 가장 많은 기업은 어딜까라는 고민이 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많나요? 1위는 녹십자입니다. 24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신약 파이프라인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1위는 녹십자였고요. 2위는 종근당 22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SK케미칼이 3위로 17개, 그리고 유한양행이 15개, 동아 ST와 한미약품이 14개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임상 1상에서 임상 3상까지 임상 시험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은 녹십자의 경우 1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벌써 3상에 돌입한 약물만 6개에 달하고요. 지금 종근당이 나가고 있는데 녹십자가 맞나요? 녹십자가 맞습니다. 녹십자요. 녹십자가 6개, 3상에 돌입한 약품이 6개고요. 2상은 6개, 그리고 1상이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은 3개입니다. 녹십자에서 한미약품이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13개 신약을 임상 시험 중에 있고요. 그리고 SK케미칼과 동아 ST가 각각 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 전 단계,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전 임상 중인 단계에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은 녹십자가 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동아 ST가 7개, 종근당이 6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십자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더 앞 단계가 탐색 단계, 전 임상 단계, 전 임상이라는 게 사람에게 임상 시험을 하기 전에 동물에게 임상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탐색 단계에 있는 경우가 종근당이 11개로 가장 많았고요. 유한양인과 SK케미칼이 각각 8개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몇 개다 몇 개다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슬슬 헷갈리기 시작할 것 같은데 대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녹십자와 종근당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성과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헤쳐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구체적인 성과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면역결합치료제, 아이글로블린 SN에 대해서 미국 임상 3상을 종료하고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시청한 단계입니다. 시장은 올해 말 승인이 허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혈육병 치료제에 대해서도 미국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케미칼의 교통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혈육병 치료제가 오는 7월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FDA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제품은 2009년 미국 CSL사로 기술 수출한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게 되면 CSL사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게 되고 판매 로열티 5%도 챙기게 됩니다. SK케미칼은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혈육병 치료제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판매 허가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굉장히 많이 거론됐잖아요. 셀트리온도 바이오 시뮬러인 램시마. 램시마가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올 상반기에 미국 FDA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종근당 말씀하셨는데요. 종근당도 고도 비만 치료제가 호주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 초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아 ST와 중해 제약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임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임상 이상만 성공을 하더라도 여러 해외 업체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거의 다 왔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임상 3상에 현재 진행 중인 기업은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딱 봐도 어떤 녹십자 그리고 종근당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램시마이, 셀트리온까지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제약업계 현재 현황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산업 2부의 정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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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